안녕하세요. 오늘은 UV코팅과 관련해서 컬러 적용을 위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V코팅은 매니큐어를 바른 후 경화시키는 작업에 적용하게 되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코팅 방식입니다. 저희 프라임은 UV코팅을 바닥에 적용해서 논슬립 기능 부여, 내 스크래치성 강화, 내산성, 방어성 등의 복합기능을 부여하는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투명하게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방식은 바닥의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빈티지한 감성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의 요청이나 다양성, 기능성 등을 위해 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가능한 방식은 컬러 페인트 시공 후 건조가 되면 그 위에 UV코팅제를 바르고 경화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시트지를 시공한 후 UV코팅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아직 시행초기라서 이 부분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1차 도장 후 코팅을 하게 되면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UV코팅제 자체에 컬러를 부여하게 된다면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실험을 진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실험은 프라임의 협력업체 공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컬러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색의 숫자가 제한되고 이마저도 파스텔톤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색 구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를 부여하게 되면 다양한 바닥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프라임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실험한 색은 백색과 황색입니다. 백색은 비교적 잘 나왔는데 황색은 경화가 덜 되거나 크랙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광개시의 종류 또는 배압량 등의 조정이 필요하고 경화기의도 램프를 혼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실험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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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